안돼 브라이언 개쓰레기 씹쓰레기 노...가드 일단 얘를 마무리 좋았어 크로나나나 좋아 자 위에서 쏘면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가죠? 자 이러는 와중에 혼자서 떠납니다 리아는 그러면서 이불 아이를 걸어줍니다 거리가 찼군요 우린 망했어요 그렇다면 유옥을 거리가 찼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메어를 망했습니다 라이프스킬 이건 트롤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자 수고 자 수고 자 올라가자 자 여기까지 턴을 종료한다 리아는 어 여자 무대 여우 무대 오필리아 체력 미쳤네 그렇다면 내가 일로 와줘서 여기서 이렇게 힐을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님 좀 오랜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자 불속성이기 때문에 불공격이 잘 안먹힐거야 얘네 여기 지금 반짝거리는건가 자 일로 아 정면치기밖에 안되는구나 정면치기 자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티티에 걸쳐 왠지 여기도 반짝였던 것 같은데 저번주에 컴퓨터 뺏겼었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간다 간다 브라이언 어쩔 수 없어 자식이고 없어 지금은 레벨업 해야돼 브라이언 너무 낮아 레벨이 브라이언 좀 지켜줘야돼 브라이언 좀 지켜줘야되구요 드래곤 죽이러 가자 여기를 지금 뭐야 이거 랄프 가야되는 냄새다 정말 랄프야 잠깐만 멸신나무 아냐아냐 에바 이따 와봐 멸신나무 가자 다음 턴 해보자고 걸려라 에헤 이거봐 여기도 반짝이는 거 있지 어쩐지 반짝이는 데가 내가 이럴지 알았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한두 군데 딱 두 군데 뭐야 뭐여 뭐야 뭐야 아 이 미친 야 저거 딱 보니까 지금 한줄 한줄 나간다 한명 안나가 저거 한줄 나갈각이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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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놈들아 간다 어디서 감히 내 여자를 제 친구 여자는 내 여자지 와 동작 오케이 좋아 좋아 일로와 일로와 주고 잠깐만 얘 하나 남았잖아 아니 답을 남기고 왔네 리안의 평타 데미지 얼마나 되지 백 할 수 있겠지 간냐 아 아 미친 아니 씨 이거 레벨이 올라서 뭐해 아니 이런 미친 브라이언 아 아 개 잠깐만 아직 마시아가 있어 마시아의 치어링을 거는 거야 됐어 자 오필리아 끝장내자 그래도 백정도면은 솔직히 약한건 아니라고 생각했지 머메이드를 개혁해다 해 머메이드 뭐야 이거 만모스 만모스 아니 만모스 아 잠깐만 오필리아가 기억했지 아 인어군요 인어를 불러내 해일을 발생하게 만든다 서핀을 즐기는 사랑에게는 아 사람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다행히 이 세계에는 없다 인어를 불러낸다고? 이 자식들 이거 다음 턴에 아작을 아작을 내야 되겠구만 백퍼 광역기지 저건 딱 광역기지 아쉽지만 쓰레기야? 80이나 나오는데? 마나가? 어우 어떻게 이게 마시아만 이게 피가 없냐 자 일로 티티 나시아 빼고 티티 볼링공 때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미안하다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공격이 올 것 같더라고 괜찮아 이 자식들아 너네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너네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야 히트블레이드 간다 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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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야지 노답이야 오야지 노답이야 얘는 한 대 때리고 오 데미지 좋은데요 그 다음 일로 갑니다 골렘이 뭐야 체력이 이렇게 많아? 골렘이 뭐야 체력이 이렇게 많아? 와 골렘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부터 그냥 여기부터 그냥 유혹 유혹 아 역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요리하느냐인데 데스폴트 참 아버지 아빠 잠깐만 자 옆으로 빠져 자 간다 데스폴트 바람에 상처 좋아 지겼다 이것이 주인공이다 이것이면 가끔 튕긴 하멜 빠른 저장 됐어 자 턴을 종료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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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텐먹어 텐먹어 미스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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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있어 자 이건 뭐죠? 파모필리아 레온 또 다 장비 가능하다고? 뭘까? 자 자기도 장비 가능하네요 얘도 장비 하나 하긴 해야 돼 26짜리 지금 끼고 있는데 32짜리 어 니가 껴라 니가 껴 체이메이 팔고요 옆구리 바로 털어줍니다 사사사사사 됐어 저기로 가고요 약간 구미호처럼 간다 뒤에서 약간 꼬시는 역할 오케이 잠깐만 얘 때리면 깨어날 건데 다음 턴에 잡자 다음 턴에 가지마 때리지마 잠깐만 어 뭐야 야 머메이드는 못쓰네 레벨이 만화가 80이 안된 사이에 쓰지를 못하네 뭐니 이 기술 뭐야 자 나란히 서 마력이 딸려서 마력이 딸려서 애초에 쓰지도 못해 오야지도 좀 강화해줘 오야지도 강화해줍니다 턴 종료하고요 움직이질 않네 애들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오피리아도 같이 좀 도와라 이거 어어 오피리아도 도와 자 프로텍션 자 히트블레이드 여기서 혹시 공격 안되나? 안되네 턴을 종료한다 됐어 너가 제일 쓸모없으니까 이거 먹어 다운 글러브 이거 라일프 무기 같은데? 공격력 27이요 땅의 속성 플러스 15 안좋은거 아냐 이거? 공격력이 높은게 더 낭 짜센건가? 파이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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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미친 아 그래? 깜마 한 번 더 마법사 그냥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일로 위치 템을 주러 갑시다 마시아가 갖고 있는게 많아요 이거 카린 줘야 되고요 카린 못주네 자 투자를 다 해주고 자 모든 투자를 마지막으로 다 해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자 둘은 돌격해 잠깐만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아 한 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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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들어갑니다 이제 애들 이제 잠깐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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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들어가 아아 사사 이걸 살아남아? 오 야 브라이언 딱이다 사다먹자 개득 브라이언 개 씨비득 레벨업 했어요 좋았어 잘 받아 먹읍니다 자 옆구리 뜯으러 갑시다 오우 쎄요 레벨업 했어 우와 이거에 숙연이 와? 야 잠깐만 라이프꺼 뭐지? 맞으면 기절해버릴 정도로 아프다 진짜 기절하네 어 아 그렇군요 얘네들 이렇게 히트 블레이드 맞으면 다 좋다구요 아리게뚜 자 공중지원 살짝 아래까지 가비 마시아가 지금 여기서 사실 나대면 안되는데 이거 이거 텐까진 먹자 이거 엘릭서? 이거 뭐지? 아 도구군요 선두선두 오케이 자 이제 두명밖에 안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유혹을 거는거야 너의 너의 장군을 죽여라 오케이 됐어 잠시만 이거 치어링 걸면 누가 많아줄사람 있나 얘한테 5-9-4-5 소마의 꽃 안돼 못줘 못줘 일단 턴 종료합시다 그냥 뭐? 반응을 안해? 와이 건트 이거 진짜 별거 없을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설마 이거 건즈 이거 설마 글쎄 이거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거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있어 나의 마법을 받아들여 마족이 좀 인구수가 딸리나봐 사람한테 학대를 받았네 어 걸리나 걸리나? 걸리나요? 걸리 아 안걸려요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거를 조금 얘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음 조금 미안하지만 야 누군가 이거 쟤한테 가서 템을 주고 와야 되는데 안그러면 일반 공격밖에 못 나가는데 그냥 대시 공격이라도 한번 갈겨봐 반대도 매일 템이 그냥 쏟아지네 그냥 쏟아져 그냥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바로 템 처리 빈 빈 눈님 팔로 고맙습니다 잠깐만 얘 지금 마방이 마학력 100 칼이 났네 칼이 났네 여기서 토마일꽃을 사용해 이번 턴에 최대한 죽여보자 얘를 대략스 국장님이 응원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무슨 말이죠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여기서 고맙습니다 자 벌쳐 어 뭐야 아 잠깐만 얘 데미지 받은거 맞아 아 방송에서 보고갔어 야 잠깐만 야 근데 왜 피닉스 안맞았지 영역 아니었나요 맞았는데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간인데 어쩔수 없다 레온 레온의 강치기밖에 없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설마 설마 죽었나 이거 잠깐만 이거 저거 얘 미친냐 얘 나한테 한번더 턴을 못받았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죽었어 건트 한번더 공격이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어 미친 아니 저번에 나와서 힐 밖에 안했는데 그리고 자힐의 건트였는데 미친 아니 내가 잘 키운거지 지금 히트블레이드 개빵빵하게 넣어줬잖아 완벽한 공략이었다 상대의 턴이 없었다 4천왕 한명 처리 턴이 없나 예אני 공 deserve Dank 건트 좋은 녀석이었어 너란 놈은 한번더 패턴을 보지 못했지만 용감했어 라르프 라르프 썸시간인거 같다 썸시간 아 그렇죠 건트가 참고로 얘 엄마아빠를 죽였어요 썸시간인거 같다 썸시간인거 같다